안녕하세요. 저와 친정을 우습게 본 전남편의 코를 짐 뭉개준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전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무리 흉흉한 세상이라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란 작자에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소 사연투브의 애청자인 제가 댓글들을 훑어볼 때면 이곳분들은 사연자의 억울함과 아픔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도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아보고자 배신감 가득했던 당시의 사연을 털어놓아봅니다. 저는 26살의 나이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대기업을 다녔는데 제 회사 상사의 주선으로 만나 인연이 되었죠. 저희 집은 아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은 형편이 조금 어려웠어요. 시부와 시모가 하던 작은 베개 공장이 망한 후 빚이 많이 쌓였다고 남편이 얘기해주더군요. 그 뒤로는 건강이 안 좋아져 시모는 집에서 쉬게 되었고 시부는 아파트 경비한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기우는 형편에 남편은 자신 없어 했지만 아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첫 인사를 왔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대기업까지 보낸 자네 부모님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일세. 나야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풀렸다지만 세상살인 수중에 있는 돈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말게. 아빠는 아직 당신의 딸인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돈을 많이 못 모았다며 감사하게도 아파트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죠. 외동 아들 장가 보낸 입장인 우리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 줬어 하는데 사도 노른께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렴. 아휴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꼬.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부터 같이 알뜰하게 모으면서 저희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수성가한 장인어른이 멋져 보인다며 꼭 저희 아빠처럼 성공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결혼 전에도 후에도 도움을 주던 저희 아빠에게 늘 고마워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뒤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회계팀에서 일하는데요. 나름대로 학벌도 좋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월급은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장인어른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좋거든요. 정말인가? 자네 같은 인재가 와준다면야 나야 얼마든지 환영일세. 우리 선영이나 자네 처제나 내 회사 일에 영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자네가 와서 열심히 해준다면 내 자네에게 회사까지 기꺼이 물려주고 싶어. 회사를 저한테요? 그래 나도 언젠간 나을 먹고 은퇴할 거 아닌가. 내 청춘을 다 바친 회사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나. 나중에 큰 기업에 팔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사회인 자네가 이어받아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지. 물론 자네가 회사를 있기에 적합한 사람인진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말일세. 아무튼 우리 회사에 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맙네. 내 아주 든든해. 남편의 말을 아빠는 크게 기뻐하며 남편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는지 남편은 입을 떡 벌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죠. 남편은 아빠 회사 회계 담당 부서로 이직을 한 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었네. 임신한 아내 혼자 너무 쓸쓸했다고. 미안해. 장인어른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 회사 설립됐을 때부터 회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동안 문제가 있던 곳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린다니까. 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 일도 다 파악하고 싶어서 장인어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귀찮게 굴고 있어. 우리 아빠 정말 좋아하셨겠는데? 다른 집 형제 같으면 서로 내가 물려받겠다고 난리였을 텐데, 우리 집 딸들은 왜 자기 회사에 관심이 없냐면서 엄청 서운해하셨거든.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하게 여기고 좋아하셨습니다. 저야 애초에 디자인을 전공했으니 아빠 회사 분야랑 전혀 달라서 아빠 회사에 관심 없었고,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똑똑했어도 귀찮을 것 같다면서 회사를 물려받기 싫어했었거든요. 아빠는 친척 모임을 갈 때마다 항상 남편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사위 아주 헌칠하죠? 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뿐이게요. 잘 다니던 대기업 연봉도 뒤로하고 장인회사 돕겠다고 달려온 기특한 사람이에요. 회사 일엔 또 얼마나 열심히인지 남들보다 제일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아주 열하들 안 부럽다니까요. 회사 일뿐만 아니라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도 잘 안 챙기던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콘서트 티켓을 선물하고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면 내시경을 할 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며 귀엽고 차를 끌고 모시고 갔다가 또 모시고 돌아왔죠. 결혼한 지 3년 뒤 큰 아들을 낳고 2년 뒤 작은 아들을 낳으며 제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땐 애들만 데리고 혼자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나 없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당신 복직하고 나서 애들 보랴 일하랴 살림까지 신경 쓰느라 많이 피곤해 했잖아. 내가 오전에 미리 집안일 싹 다 해놨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장인 장모님이 우리 애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신 눈치인데 가서 좀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 처제 컴퓨터 저번부터 문제에서 보이던데 그것도 좀 봐주고. 자신도 저처럼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육아하느라 정신 없었으면서 남편은 주말에 몇 번이나 혼자 친정을 다녀왔어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때문에 저 또한 시댁의 더욱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죠.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던 친정과 달리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 끝자락에 있었는데 자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방문했어요. 시부모님은 절 볼 때마다 백년 손님 대접하듯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어? 우리 예쁜 손주들도 왔구나. 얼른 들어오너라. 요즘 시대에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가 그렇게 많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 손에 물 한 방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괜히 돈 많은 친정 때문에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일손을 돕곤 했죠. 한 번은 시댁이 워낙 오래된 집이라 집이 너무 낡았다며 한탄하시기에 전 남편과 상의 후 한 달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집 내부를 싹 수리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처음엔 굉장히 고마워하더니 나중엔 점점 명품을 사달라던가 사고 싶은 가전이나 가구가 있다며 현금을 몇 번이나 보태달라는 등 지나친 요구를 계속해서 하시더군요. 힘들게 사셨던 걸 아는지라 몇 번은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요구가 잦아지니 이건 아니다 싶어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부자가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저랑 동생한테 미리 재산을 좀 증여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도움으로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라 그렇게 자주 두 분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저번에도 아범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렸잖아요. 사실 그때도 9천만 원 넘는 외제차 사달라고 하셔서 얼마나 당황했었는데요. 물론 그만한 차로 바꿔드리지 못했지만 이젠 저희도 힘들어요. 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나랑 네 시애비가 평생 너무 없이 살아서 좋은 걸 보니까 괜히 나도 갖고 싶어져서 그랬다. 아휴 우리 형편에 무슨 돈 없으면 죽어야지. 시모의 말에 자신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더군요. 두 분이 힘들게 사신 건 아는 터라 측은 지심이 들긴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야 더 이상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집에 온 남편은 제게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꼭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은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았잖아. 장모님은 맨날 쇼핑을 백화점으로만 다니시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고작 그 정도도 못해드려? 내가 처가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난 시댁에 못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당신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우리 식구들도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엄마랑 아빠는 맨날 당신한테 밥 사줘, 명품 옷 사줘, 골프 회원권 끊어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주시는 게 훨씬 많잖아.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다 우리 부모님 덕분인데 친정돈 받아다가 시부모님께 드리자는 말밖에 더 돼? 친정에 돈 많은 게 죄야?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 그 많은 재산 꽁으로 얻은 거 아니라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괜한 말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지 남편은 풀이 죽은 채 씻으러 들어가 버렸어요. 워낙 친정과 우리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기에 저도 마음이 좋진 않더군요. 그래서 차마 시댁을 딱 잘라내지 못하고 명절이나 생신때라도 좋은 선물과 넉넉한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제 눈치를 보며 더는 요구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눈치를 애써 모른 척하며 설거지와 음식에만 열중했죠. 시댁 때문에 작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외엔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우린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정에 살가운 사이였고 아빠의 회사 일에도 열심히 했죠. 아이들도 아픈 곳 없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저는 견고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깰 존재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울타리를 부숴버린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남편이라는 놈이었어요. 결혼한 지 16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아빠에게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선영아, 일하니? 네, 외근 나갔다가 이제 회사 들어가려고요.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놀라지 말고 듣거라. 강서방이 사고를 쳐도 아주 크게 쳤다. 그것도 그냥 사고가 아니라 내 뒤통수를 단단히 후려쳤어. 네? 애들 아빠가 뭘 어쨌다고요? 처음엔 아빠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그렇게 죽고 못하는 장인과 사회사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빠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이 와닿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아빠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 회계팀에 경력직 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 강서방이 팀장으로 있는 팀 말이야. 아직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 근데 오늘 나한테 슬그머니 와서 증거 자료들을 잔뜩 보여주며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구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강서방한테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더니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더라는 거야. 팀 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원래 이 회사에선 그렇게 처리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강서방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내게 달려왔다고 하더구나. 아무래도 그 팀 직원들이 전부 다 한통속인 것 같았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놈이 장난질을 해놨더라고. 처음부터 그래왔다고 하니 그 전에도 그렇게 뒷돈을 챙겨 먹은 모양인데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다 지워놨더라. 급하게 그놈이랑 회계팀 직원들 사무 컴퓨터를 싹 다 뒤져봤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 말도 안 돼. 아범은 뭐래요? 무릎 꿇고 빌기라도 했어요? 빌긴 무슨. 그놈 반응 보고 내가 키가 차서 돌아가실 뻔했다. 이번엔 그냥 자기가 실수한 거고 그 전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 장인어른 저 강소노예요. 저 장인어른 사위라고요. 제 회사가 될 회사 자금을 제가 왜 빼돌렸겠어요? 아 이러면서 뻔뻔하게 나오는데 증거가 없으니 환장하겠더구나. 그래서 일단 회사일 봐주던 변호사 통해서 호소부터 했어. 너도 빨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한 거다. 그놈은 우선 회사에 못 나오게 해놨어. 그 인간이 빼돌린 돈이 얼만데요? 그건 이제부터 경찰이 수사해봐야 알 수 있겠지. 백번 양보해서 사람이 잠깐은 돈 욕심에 눈이 멀 수 있다고 쳐도 그놈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내 용서해 줄 수가 없구나. 우선 나 바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만 끊으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회사로 들어가 일을 마무리하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걸로 모자라 딴 주머니를 차다녀. 당장 집에 가면 이 인간을 요절부터 내야겠다 싶었죠. 집에 들어간 전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동생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쫓겨났다던 남편은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술을 마셨는지 몸에선 술 냄새가 풀풀 났죠. 전 남편을 보자마자 소파에 있던 쿠션을 던져버렸어요. 아, 당신까지 왜 이래?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어떻게 겁도 없이 회사 돈을 빼돌려.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딴 짓을 하냐고. 얼마나 해먹었어? 그 돈 다 어딨어? 얼른 회사에 돌려놓고 죄값 받아. 나 진짜 아니라니까. 증거 있어? 없잖아. 경찰 조사 들어가도 나올 게 하나도 없다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랑 장인어른이 뭣도 모르고 오바하는 거야. 오히려 장인어른께 서운한 건 바로 나라고. 웃기시네. 우리 아빠가 바보인 줄 알아? 그 회사를 몇 년이나 운영하셨는데 장부 하나 제대로 못 보실까 봐? 됐고. 시댁에서 자든 여간방을 자꾸 자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빠가 해준 이 집에 당신이 있을 자린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나가? 여긴 엄연한 내 집이야. 나 회사 들어가고 15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어. 결혼하고 나서 처가해도 할 만큼 했고. 잘못은커녕 잘한 일밖에 없는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못 나가. 아, 뱃지?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안아 모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술 취해서 눈은 잔뜩 풀려가지고 삿대질까지 하는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모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남편과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어디 당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 난 적어도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고 싹싹 빌면 당신 용서해줄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보려고 했어. 당신이 그런 사이 또 없을 정도로 친정에 자라고 나랑 애들한테도 지극정성이었던 거 아니까. 근데 아빠 말대로 당신은 그 태도부터가 틀려먹었어. 흥!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나 마. 끝까지 뻔뻔한 남편을 두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가있던 친정으로 향했죠. 정말 억울했으면 억울하다고 호소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는 절 보면서도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입에 걸린 비웃음이 너무 싸늘해 보여 마치 낯선 사람인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집으로 온 제게 뻔뻔한 사위의 태도를 들은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전 한동안 애들과 친정에서 지냈어요. 다행히 친정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애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은 저와 아빠에게 단 한 번도 먼저 미안하다는 연락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아빠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죠. 형사가 그놈을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데 증거가 안 나온대. 좀 더 열심히 수사 좀 해달라니까 맡은 사건이 이미 밀려있어서 쉽지가 않다는구나. 고소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답답해 죽겠어. 회계팀 놈들도 다 한 폐인지 도무지 입을 안 열어. 우선 그놈들은 업무 배제시켜놓고 따로 회계사무소 알아봐서 회계일을 맡겨놓은 상태다. 내 이번 사건만 마무리되면 그놈들부터 싹 다 갈아엎어버릴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니 증거가 어디 있냐며 뻔뻔하게 굴던 남편의 낯짝이 떠오르더군요. 약이 오른 나머지 뱃속이 배배 꼬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 전날 열심히 검색해 찾은 한 심부름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바쁘면 나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싶었거든요. 그 심부름 업체 사장은 자신을 전직 형사였다고 소개했어요. 제가 왕년에 꽤 난리는 형사였거든요. 범죄자 놈들이 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이겁니다. 근데 형사 월급이라는 게 받다 보면 목숨 내놓고 일하는 값치곤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숨값 내가 더 벌어보자 싶어서 뒷돈을 좀 받고 다닌 게 그만 딱 걸려서 옷을 벗고 말았지 뭡니까. 아무튼 들으셨으니 알겠지만 전 돈만 주면 일 하나는 기깔나게 하는 놈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돼요. 사람이 좀 건들거리는 것 같긴 했지만 묘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한다고 말하며 성금을 건네고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은 싹 다 뒤져달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사장님을 만난 전 귀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뭐예요? 뭔데 제 남편이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어요? 설마 둘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 아파트 그 여자 집이에요? 그 인간 여자 집 들락거리면서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그 놈은 아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던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집을 비운 그 며칠 사이에도 회사와 저희 집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자긴 그 여자 집을 들락거리며 희낙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장님의 말에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하고 말았어요. 네, 존캐 보니까 둘이 만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를 강선호 씨가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돈 많은 양반들만 드나든단 고급 유흥주점에서예요. 술집 여자란 소리죠? 나이도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완전 물주문 거죠 뭐. 근데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명의가 사모님 결혼식 때 사회 봐준 강선호 씨 친구 있죠? 그 사람 명이던데요? 이거 이거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그 인간이 차명으로 그 아파트를 사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 집을 실제로 그 여자한테 사준 게 제 남편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떡하니 사줄 정도면 빼돌린 돈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빼돌린 돈도 그렇게 차명 계좌로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증거를 제가 이렇게 딱 잡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바로 어제 강선호 씨가 그 친구를 만나서 현금 뭉치를 건네주는 장면이에요. 처음엔 봉투에 담겨 있었는데 돈을 꺼내서 세는 순간 제가 딱 사진을 찍어왔죠. 딱 봐도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죠? 아마 차명 계좌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대가를 조왔던 것 같아요. 가끔 남편과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제수 씨 하면서 사람 좋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새삼 이 사회가 무섭게까지 느껴졌어요. 사장님이 잡아온 증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선호 씨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사진 속 이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 사모님 부친 회사 회계팀 직원들입니다. 강선호 씨 아래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한통 속인 것 같다고 하셨죠? 이번에 단단히 입마금하려고 그 사람들 불러내서 따로 뒷돈을 챙겨주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렇게 돈을 뿌려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계좌로 보내면 덜미 잡힐 걸 아니까 직원들한테도 계좌명이 빌려준 친구한테도 전부 다 현금으로 준 거죠. 이건 돈 받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카페 뒷자리에 앉아서 강선호 씨가 직원들한테 여태껏처럼 앞으로도 잘 챙겨줄 테니까 이번엔 반드시 입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걸 전부 녹음해놨어요. 그리고 그 카페 직원한테 부탁해서 돈 주고받는 모습 찍힌 매장 내 CCTV까지 확보해놨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말인데요. 네, 그거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걸 찾지 못했는데 의심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데요? 강선호 씨 부모가 사는 집이요. 사모님 시댁 말입니다. 강선호 씨가 요 며칠 새 두 번이나 자기 부모님 집에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항상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땐 품에 꼭 안고 나오대요. 그리고 자기 부모 집에 갔다가 나온 뒤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계좌 빌려준 그 친구랑 회계팀 직원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빼돌린 현금이 있는 금고가 그 집에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장부라든가 하는 증거 숨겨놓기에 제격인 장소가 바로 금고겠죠. 그리고 설사 장부가 없다고 한들 현금 뭉치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돈 받으면 일은 확실하게 한다더니 정말 버릴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님은 자신이 제 시댁에 들어가 집을 뒤져볼 수는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대답하며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장금을 지불한 후에 그곳을 나왔죠. 전 곧바로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심부름 업체 사장님을 만나려 휴가를 쓴 날이라 시간이 있는 그날 아예 결판을 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아무도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분명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는데도 말입니다. 시부야 출근했다 치더라도 시모는 집에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집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집에 없는 척하려면 훤하게 열린 거실 창문부터 닫으셨어야죠. 누가 외출하면서 창문을 저렇게 훤히 열어놔요? 게다가 창문 통해서 안에서 돌아다니는 발소리 여기까지 다 들려요. 그래도 안 나오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 집 리모델링 해드리고 그동안 제가 해드렸던 것들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죄다 한번 받아내드릴까요? 그만한 각오는 하시고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저 지금 바로 변호사 찾아갑니다. 이 언다 열어. 내가 화장실에 있느라 못 봤어. 일부러 안 열어준 거 아니다. 오해 말거라. 여기까지 엄엄 너 혼자 어쩐 일이야? 그제야 시모는 헐레벌떡 문을 열더군요. 사실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죠. 리모델링이든 용돈 드리거나 명품 사드린 거든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데 내용 증명을 어떻게 하고 돈은 또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하지만 법에 무지했던 시모는 무작정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던 거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콧방귀를 끼며 남편이 이 집에 친정 물건을 가져다 놨다고 말했어요. 네 친정 물건이 여기 왜 있어? 있을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우리 집을 네가 왜 뒤져? 시모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70줄에 접어둔 노인이 어떻게 저를 이기겠어요? 저는 시댁 안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창고처럼 쓰던 골방에서 뜬금없이 노인 장롱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 시댁에 와도 골방 들어갈 일이 없으니 그런 장롱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죠. 아니나 다를까 장롱을 열어 엉성하게 덮여있던 이불을 걷어내니 그곳에 금고가 떡하니 놓여있더군요. 아이고, 난 몰라. 이걸 어째? 어머님,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난 몰라. 맨날 선호가 만졌지. 난 열어본 적도 없어. 아, 그러니까 애들 아빠 금고가 맞단 소리네요. 어? 아, 그게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속이 투명히 보이는지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금고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싶었는데 전 혹시나 싶어 평소 남편이 쓰던 비밀번호를 몇 개 눌러봤어요. 하지만 전부 다 틀려서 포기하려던 와중 불현듯 예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비밀번호 설정할 때 길게는 만들어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 것 같을 땐 뒤에 자신은 무조건 1이나 0을 몇 번 덧붙인다는 말 말입니다. 그렇게 여태 쳐봤던 비밀번호들 뒤에 1과 0을 붙여 다시 눌러보는데 맙소사, 그 중 하나가 정말 들어맞는 게 아니겠어요? 시몬은 금고를 연 저를 보며 더더욱 경악을 했고 저는 씩 웃어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하늘이 돕나봐요. 조강 지쳐두고 외도하고 자기를 그렇게 예뻐해준 장인을 배신한 그놈 얼른 벌받게 하라고요. 금고 안에는 엄청난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구석엔 작은 USB가 놓여있었죠.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남편이 숨겨둔 증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건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걸어 증거를 찾았으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냐고 부탁드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에 형사님은 즉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다른 사건 조사차 시댁에서 3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며 형사님은 거의 날아오듯 도착하셨어요. 저는 형사님에게 그 금고를 보여주며 그 안에 있던 USB와 함께 뒷조사를 해서 모은 모든 자료를 건네드렸죠. 어차피 따로 이혼 소송에 쓸 상간녀에 대한 자료는 한 개씩 더 심부름 업체 사장님이 복사해 주셨으니까요. 제 감시 때문에 남편에게 전화도 못하고 있던 시모는 발을 동동 구르다 절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우리 선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머마, 그래도 네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지게 굴 수가 있니? 응. 먼저 아범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야지. 아범이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사돈들한테는 또 어떻고? 그럼 저는요? 저도 충분히 잘했어요. 며느리가 시가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이가 처가에 잘하는 건 상 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분명 털어놓을 기회를 줬는데도 뻔뻔하게 나온 건 그 인간이에요. 게다가 절 두고 술집 여자랑 두 집 살림까지 하고 있던 인간을 제가 왜요?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적어도 오늘 문은 열어줬었어야죠. 그 인간이 절대 저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죠? 금고 들킬까 봐요. 그동안 잘해드릴 땐 그렇게 우리 며느리 며느리 하더니 아주 그 부모의 그 아들이네요. 우린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뒷일은 형사님께 맡긴 채 먼저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사에 있던 아빠를 찾아가 그 놈은 이제 끝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빠는 증거를 찾은 것보다 그 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데 꽂혀 길길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제가 그런 한심한 인간이랑 살았다는 게 안 믿겨져요. 심지어 뒷조사해준 사장님 말이 녹음은 못했는데 둘이 한 대화를 들어보니까 몇 년 더 그렇게 헤쳐먹다가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작정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거란 생각은 진지게 졌고 회사 자금을 최대한 많이 빼돌려서요. 진짜 미친 인간 아니에요? 아빠처럼 성공하고 싶다더니 성공한 범죄자를 꿈꾸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되겠다. 그 놈 어디 있냐. 아직 경찰서에 안 불려갔지? 제가 준 자료 토대로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아직 경찰이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시모한테 그동안 해줬던 거 내용 증명 받아서 죄다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으름장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그 놈은 덜미 잡힌 줄도 모르고 있을걸요? 어차피 아범은 도망치다 잡히나 그냥 잡히나 죄값 치르게 될 건데 괜히 어머님까지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용 증명?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겁박하려고 아무렇게나 지어내 말이니까.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있다던 남편은 역시나 자기 인생이 쫄딱 망하게 생긴 걸 아직 모르고 있더군요. 아빠도 아빠지만 저 또한 그 놈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기에 저는 살살 구슬려서 그 놈의 위치를 물었어요. 여태껏 경찰이 증거 못 찾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이 억울한 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너무 경솔했어. 아빠랑 같이 가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야? 제 말에 남편은 기고만장한 투로 집이라고 말하더군요. 분명 속으론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우릴 비웃고 있었겠죠. 저와 아빠는 바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득이 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놈에게 상간녀와 다정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놈의 사진을 던져버렸어요. 이, 이걸 당신이 어떻게 좋았니? 14살이나 어린 술집 여자한테 차명 계좌로 아파트까지 사줘서 두 집 살림하니까 좋았어? 너 우리 아빠 회사 돈 빼돌려서 나중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며? 나랑 애들까지 버리고 게다가 그 여자는 네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도 좋다고 붙어먹고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다. 이런 짓거리가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았니? 차명 계좌 또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으면 뭐 이제 와서 어쩌려고? 그 계좌명이 김동춘 그 인간 거라며? 참, 친구도 끼리끼리 만났다. 넌 이제 끝났어. 네가 그 친구라는 놈한테 뒷돈 건네주던 거 회계팀 직원들한테 입막은 비용 나눠주던 거 증거까지 다 잡았어. 차명 계좌로 빼돌린 돈 걸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게다가 당신 부모 집에 있던 금고까지 열어서 내가 형사님한테 싹 다 인계하고 왔거든. 내가 그동안 해줬던 거 죄다 받아내겠다고 으름짝 놓으니까 당신 엄마 아무 말도 못하더라. 당신한테 금고 걸린 거 연락도 안 해줬지? 참 대단한 모자사이다. 훌륭해. 곧 경찰이 너 부를 거니까 이젠 가서 얌전히 자백하고 교도소에서나 썩어버려. 이혼은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알지?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이야. 경찰한테 증거를 다 넘겼다고? 이혼하자고? 내가 그동안 돈 때문에 얼마나 당신 가족들한테 설설 기었는데 나 이렇게는 절대 못 무너져. 내가 그동안 잘해준까 전부 돈으로라도 한산해서 내놔. 너야말로 내 배신감에 대한 대가 어떻게 치를 건데 끝까지 그놈의 돈돈 이 거지 자식아 거지? 이게 진짜 순간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건지 그놈이 제 뺨을 후려쳐버렸거든요. 아빠는 놀라서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의 자식이 감히 누구 딸 얼굴에 손을 대? 딸아, 잘 봐라. 인간만도 못한 놈에게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두 번 다시 널 깔볼 수 없게 짐 뭉개 버리는 거야. 아빠는 제가 맞은 것보다 더 세차게 그 놈의 뺨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무려 다섯 대를 말이죠. 저희 아빠 그 연세까지도 운동을 쉬지 않아 체격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은 마지막 다섯 대째 결국 힘이 풀렸는지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아빠는 뺨을 감싸지고 헙에 질린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낮은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그동안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우리 집을 물로 봤지? 네가 내 딸 남편이라 잘해준 거지. 안 그랬으면 너 따위가 감히 이런 호살누리수나 있었을 것 같어? 이 쌍놈의 자식 복덩이를 주워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딸을 배신해? 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바람을 피워? 돈이 없던 놈이라 돈을 고작 술집 여자랑 붙어먹는 일에 밖에 못 쓰나 본데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업무적으로 회사가 피해본 거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돈까지 전부 못 해내면 교도소에서 나와서라도 평생 나한테 그 돈 갚으면서 살아야 할 거다 내가 돈 주고 사람 써서 도망 못 가게 네 놈 끝까지 쫓아갈 거거든 저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동안 잘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어스 이미 떠나갔어 이 자식아 용서를 구할 거면 적어도 계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내 딸로 내 피눈물 내고 앞으로 네 놈만 편히 살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난 꼭 사람 써서 네가 교도소에서 벌 다 받고 난 후에도 네 놈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일거수일투적 전부 가냐고 감시할 거야 넌 그렇게 내 딸이랑 내 손주들한테 평생 접근도 못 할 거고 여잔 꿈도 못 꿔 넌 평생 일만 하면서 내 돈부터 다 갚아야 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부 끝난 뒤에도 난 내 인생을 걸고 네 놈 인생 망가뜨려 버릴 거야 도망이라도 쳤다간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끌고 올 거라고 알았어? 이게 그동안 널 아꼈던 우리 가족이랑 내 딸을 배신한 대가야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 다른 쪽 뺨 따기까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네 집 챙겨서 이 집에서 꺼져 그 술집 계집 집에 가든 그지 같은 네 부모 집에 가든 꺼져버리라고 저 그렇게 무서운 아빠 모습은 난생 처음 봤어요 늘 가족에겐 다정한 아빠라 몰랐는데 한 번 화가 나니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은 거의 오줌이라도 지를 끼세로 벌벌 떨며 방에서 옷가지들을 챙기더니 주랭랑을 쳐버렸죠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한 번 더 당황하고 말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빠가 도련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아빠 울고 싶은 건 널 텐데 내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런다 내가 정말 친아들처럼 아껴준 놈인데 정말 온 마음으로 정을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깜쪽까지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사람 마음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아빠를 끌어안고 달래드리다 결국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빠도 저도 믿었던 만큼 그놈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후 저는 애들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애들에게 최대한 솔직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남편과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무작정 숨기기만 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애들도 컸던지라 처음엔 놀라고 상처받은 듯 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 주더라고요 증거를 찾자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더군요 저와 아빠에게 선처를 구할 용기조차 없을 정도로 아빠가 무서웠던 건지 그 뒤 그놈은 정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죠 조사를 받은 남편은 검찰로 기소됐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과 깔끔하게 서류 정리도 할 수 있었어요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넘어왔고요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 남편은 무려 9년 동안 19억이라는 거액을 빼돌렸더군요 처음엔 진심으로 아빠 회사 일에 열심히 했던 모양인데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한 번 돈 맛을 보니 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또한 아빠는 회계팀 직원들도 모두 동조자로 구소해 법의 처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들은 회사에서 잘리며 그동안 남편에게 받아 먹었던 돈뿐만 아니라 아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까지 토해내야 했어요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데다 그로 인해 놓친 회사 매출액 추가로 들어간 회계사 선임비용을 남편과 그 직원들에게 각각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주며 돈을 받아 먹은 그 친구란 인간은 남편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긴 재판 끝에 결국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 친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청구한 손해배상에까지 전부 합쳐서 피해를 본 19억 중 14억 정도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돈은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빠? 됐다 나머진 그놈이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도 만족하련다 아니면 그놈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정말 끝까지 받아내거나 그놈 비리 고발한 그 직원한테는 보상이라도 해주셨어요? 보너스 형식으로 보상해줬다 그 직원이 엄청난 귀인이었잖니 저는 아빠의 고소건과는 별개로 남편과 상간녀한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도 손해 없이 빼앗아 올 수 있었죠 저는 소송 때문에 상간녀의 얼굴을 몇 번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간녀는 절 죽일 듯이 노려봤는데 저는 번번이 무시했어요 그런 더럽고 수준 낮은 인간이라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뭘 노려봐? 너 내가 손이 없어서 네 머리털 안 뜯어놓고 있는 줄 아니? 천만에! 유부남한테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너 같은 여자한테 내 귀중한 에너지 단 한 톨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있지? 두 손 두 발 멀쩡하면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 벌었어 꽁으로 먹은 돈이 크면 클수록 배탈도 크게 나는 법이다 뭐 그런 놈하고 붙어먹은 너 같은 인간한테 차릴 정신이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쌍욕을 내뱉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저는 사뿐사뿐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마 약 좀 올랐을 거예요 일부러 더 약 오르라고 비아냥대며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아이들과 무사평안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제 동생은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엄한 놈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다 뒤통수 세게 맞은 아빠를 보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느니 그냥 자기가 좀 피곤하게 살고 말겠다고 말했거든요 자기가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선언한 거죠 어차피 전 앞으로도 별로 결혼 생각도 없고 설사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아빠 회사에 눈독도 못 들이게 할 거예요 기왕 결심한 거 진짜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아이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회사를 어찌해야 하나 걱정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겠구나 아직도 저희 가족은 그놈 얘기만 나왔다 하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가루가 되도록 까곤 합니다 특히 사이를 예뻐했던 엄마는 취기가 잔뜩 오른 어느 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제 결혼식 앨범을 꺼내 그놈의 얼굴을 죄다 오려버리기까지 하셨어요 다행히 애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엄마도 배신감이 크셨던 거겠죠 그놈이 출소하면 아빠가 정말 사람을 써서 그놈을 추적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어떻게든 그놈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빠 그렇게 무섭고 독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놈이 아빠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놈은 자식들 앞에도 나타나지 못한 채 평생을 겁에 질려 살아가겠죠 언제 아빠가 돈을 받으러 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돈만 밝힐 줄 알지 제대로 된 사과 연락 한 번 없던 시부모는 꽤 긴 시간 동안 외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며 살아가겠네요 어른들이야 마음을 조금씩 추슬러 가고 있다고 치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제 아이들입니다 저에겐 괜찮다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 주는 착한 애들이지만 분명 성장기 애들에게 이런 큰 사건은 상처로 남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애들을 평생 옆에서 보듬어주고 위해주며 앞으로는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 전남편이란 인간의 경우처럼 끝없는 욕심은 결국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욕심에 눈이 멀어 까먹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혹시 주위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제 사연 속 전남편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 꼭 이야기해 주세요 탐욕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사람들이 과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사연엔 귀한 가치가 부여될 것 같네요 눈을 녹이는 따뜻한 봄이 오기 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주민이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다시 사연튜브의 애청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